본업이 어떤 쪽이세요? 배우 쪽이다. 배우? 여기서 힌트를 하나 더 드리자면 여성분이셔. 아이고. 그럼 또 여배우인데 비를 또 맞게 할 수는 없는데 또. 빗속에 이렇게 있으면. 야! 이놈 X이들아. 야! 이놈 X이들아 안 와. 지금 출발합니다. 고랭지에서 기다리고 있는 김현우 씨. 피고탈 빗속의 여인 그 여인을 잊지 못하네 노란 레인코트에 검은 눈동자 잊지 못하네 다정하게 미소지면 검은 우산을 받쳐주네 내리는 빗방울 바라보며 말없이 말없이 걸었네 잊지 못한 빗속의 여인 그 여인을 잊지 못하네 빗속의 여인 그 여인을 잊지 못하네 다정하게 미소지면 검은 우산을 받쳐주네 내리는 빗방울 바라보며 말없이 말없이 걸었네 잊지 못하네 야! 이놈 X이들아 안 와. 빗속의 여인 빗속의 여인 그 여인을 잊지 못하네 안 와! 빗속의 여인 빗속의 여인